친구들한테 북돋 Zent봉 한마디 기분 좋아졌어? 왜 좋아졌어? 기분 좋아졌어? 킥보드 타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왜 그래? 기분이 좋아? 기분이 좋아졌어? 기분이 좋아졌어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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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? 이건 뭐지? 가까이 와봐 이거 뭐예요? 어? 만져볼까? 왜? 아, 너무 귀여워 아, 너무 귀여워 꼬꼬이 가지마 춤추는 거야? 킥버드 타면서 춤추는 거야? 인형 인형 아, 여기로 갈 거야? uma 아, 여기로 genetically 모